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제이츠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슬기로운 초등교사생활 최문혁 작가님의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쉼없이 노력했고 선생님이 되었지만 알 수 없는 힘듦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초보선생님 3주간의 연수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를 적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한 열정과 생각을 통해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최문혁 선생님의 초등교사 이야기 예비 선생님들과 초보선생님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교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항상 장래 희망이 뭐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 채로 살아가야 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름과 함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으며 선생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묻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음에도 되고 싶은 미래를 온전히 그려가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하여 정하고 그렇게 꿈을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딱히 없었던 듯 싶다. 그럼에도 나의 장래 희망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 희망은 아직까지도 나의 학생 생활 기록부에 몇 년치의 자료로 남아있다. 그러한 질문이 계속될 때마다 나는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딱히 별다른 계기가 있다거나 담고 싶은 롤모델을 만난 것은 아니다. 그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 초등학교 선생님인지 중학교 선생님인지 수학 선생님인지 과학 선생님인지 일본어 선생님인지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렇게 나는 막연하게나마 꿈을 멋대로 정해놓은 채 차분히 단계를 밟았다. 나는 수능에 자신이 없었다. 특히나 수리 영역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처참했다. 반면 내신 시험에서는 꽤 좋은 성적을 꾸준히 얻었다. 교과 선생님이 알려주는 출제 범위를 보고 나름대로 종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곤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어 푸는 데 재미를 느끼곤 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시험지를 보고 어떤 선생님은 이거 어디서 났어? 하면서 당황스러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나는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참 다행히도 내가 대학 입시에 참여하는 그 해까지만 해도 수시 모집 지원에 제한이 없었다. 말 그대로 응시료만 낸다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형에 얼마든지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나는 총 11개의 학교에 수시 모집 입학 원서를 제출했다. 그 중에 교대는 두 군데였다. 그리고 사범대는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 대학교의 일반 학과였다. 이때 내가 실은 교사라는 직업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는 문득 느꼈던 것 같다. 내가 남들처럼 널뛰 넓은 대학교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남들이 원하는 기업에 떡하니 붙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나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학교 저 학교의 면접을 보러 다녔다. 정말 진심으로 나는 모든 학교의 면접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한 노력에 비해 결과는 애매했다. 11곳의 학교에 지원하여 5군데의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몇 군데의 학교에 합격했다는 숫자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중에는 교대 초등교육과, 법학과, 영미어문학과, 인문학과, 경영학과가 있었다. 끝까지 고민했던 과는 교대와 영미어문학과였다. 여러모로 비교해보고 판단한 뒤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를 이리저리 살펴봤고 부모님의 의견도 들었다. 그렇게 나는 교대생이 되었다. 모든 면에서 나는 무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들에게 무난하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대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남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마치 교대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나의 대학교 1학년을 떠올리면 아직도 기억나는 모습이 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지금까지도 가장 친하게 지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다. 교대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 내 적성이 아닌 것 같다는 말도 많이 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너무 싫어질 것 같다는 말도 수없이 털어냈다. 나는 교사가 내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1년을 잘 지내는 척 하면서도 친구에게는 징징거림만 쏟아냈던 내가 2학년 때 처음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11살짜리 4학년 학생들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1년 반을 징징거렸던 일이 무한할 정도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런 아이들을 꼭 교실에서, 학교에서 다시 마주하고 싶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시험에 합격해서 아이들을 만나야겠다는 다짐만 늘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휴일까지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라도 도와주지 않겠냐고 생각해봤다. 사명감이 생겨서인지 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재수없는 소리로 들릴까 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기까지 했다. 주말도, 방학도, 공휴일도, 명절도 없었다. 대학을 먼 타지로 진학한 덕분에 주말도, 방학도, 공휴일도, 명절도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혼자 복습하는 시간으로 채워보냈다. 결국은 그렇게 임용시험을 봤다.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의 도움이었는지 모든 운이 맞아 들어간 느낌이었다. 시험장은 내가 졸업한 나의 모교, 내가 사용했던 교실이었고, 문제들은 내가 주의깊게 봐왔던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아이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솔직히 요즘 너무 바쁘다. 출근하고 한숨 돌리면 퇴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쉴 새 없이 올려댄다. 하루 걷기 목표를, 하루 운동 목표를, 하루 계단 오르기 목표를, 하루 일어서기 목표를 오전이면 달성했다면서 말이다. 드륵드륵 진동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표시된다. 아침형 인간이시군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뭔가 모르게 놀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면서 또 문득 생각한다. 나 정말 부지런한가 보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살펴봐야겠다. 나는 보통 아침 8시에서 8시 20분 사이에 학교에 도착하려고 노력한다. 보통은 차를 운전해서 출근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다. 부득이하게 걸어서 학교에 가게 되는 날도 있는데 이런 때에는 조금 더 일찍 집에서 나선다. 보통 그 시간에 학교에 가면 아무도 없는 어두운 교실 불을 켜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나는 그때가 좋다. 너무 아늑하고 편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여유를 즐길 틈이 없다. 출근 시간에 맞추어 설정해둔 각종 리마인더 알림들이 쏟아져 내린다. 보통 두세 개 정도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생각날 때마다 설정해둔다. 많은 날에는 네다섯 개의 알림이 동시에 쏟아지기도 한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집중해서 처리하려고 서두르는 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은 보통 짧게 끝나버린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한다. 선생님이 학교에 일찍 온다는 것을 알고 점점 등교 시간이 빨라지는 듯하다. 그러다 하루 출근을 조금 늦게 하면 아이들이 기다렸다면서 난리가 나기도 한다. 어느새 시간은 아홉시가 되었다. 아홉시부터 아홉시 십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다 함께 책을 읽는다. 다음 글에서 다루겠지만 요즘은 나도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책을 본다. 사실 그 십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다면 작은 일 하나 정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 유혹을 참아낸다. 내가 책을 보니 아이들도 이전보다 조용히 책을 집중해서 본다. 이 분위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 바로 1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보통 아침에는 국어수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차분하게 시작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수업을 하면서는 수업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하기가 힘들다. 쉴 새 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을 주고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28명의 아이들을 마주해야 한다. 깜빡하고 활동했으려고 준비해둔 학습지를 복사하지 못했다. 복사기를 쓰려면 조금 떨어진 교사 연구실에 가야 함으로 교실에서 얼른 새로 인쇄를 시작한다. 그 복잡하고 혼잡한 과정 동안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한결같이 대답한다.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갈게. 바쁜 와중에 정신없이 인쇄를 하려니 실수투성이다. 모아찢기에서 실수를 하던 양면 인쇄에서 실수를 하던 무언가 실수를 하게 되곤 한다.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교과 전담 시간이 왔다. 아이들과 체육을 하러 강당으로 줄지어 이동한다. 강당에서 체육 선생님을 만나 아이들을 맡기고 나는 교실로 다시 올라온다. 나에게 주어진 40분간의 온전한 업무 시간이다. 보통은 아침에 다하지 못했던 자료 준비나 업무를 하면서 40분을 흘려보낸다. 왜 이리 남의 수업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지. 종수리와 함께 저 멀리서 아이들이 제잘되며 교실로 돌아온다. 체육 시간에 누구와 같은 팀이 되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 대화를 이어나간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다. 손을 씻고 줄을 선 후 식당으로 함께 이동한다. 급식을 받아서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안내하고 테이블 바깥쪽 모서리 자리에 앉는다. 밥을 한 숟갈 뜬다. 일어서서 반찬을 가지고 투덜대는 아이에게 다녀온다. 밥을 한 숟갈 뜬다. 일어서서 밥 먹다 말고 말싸움을 하는 아이들에게 다녀온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다. 얼른 먹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하단다. 아이들이 다 식당을 빠져나가면 나도 식판을 정리하고 나선다. 점심시간이 20분가량 남았다. 교사 연구실에 들러본다. 나누어줘야 하는 안내장이 오늘도 3장이나 된다. 종이컵에 커피를 한 몽지 털어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마시려는 순간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린다. 보통은 누가 누구랑 싸웠다든지 운동장에서 발견한 주인 없는 우유를 주웠다든지 가방에 물을 쏟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부분 점심시간에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느끼기에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커피고 안내장이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 아이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한다.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른 누군가는 도움을 요청하러 오고 나는 도움을 준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오후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알림장을 쓰고 자리 청소를 하고 안내장을 나누어 가지고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아이들은 교실을 나선다. 그때가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다. 아이들이 자기 자리 주변을 청소하고 갔지만 나는 다시 청소를 한다. 이번에 친구가 추천해준 실리콘 빗자루를 샀는데 이게 진짜 효과 만점이다. 아이들이 한번 쓸고 간 깨끗한 바닥을 쓰는데 검은 먼지가 파도처럼 뭉쳐 따라온다. 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청소가 된다. 청소를 하고 나면 내 책상 정리를 한다. 교과서나 연필이나 볼펜이나 프리젠터나 안내장이나 학습지 같은 것들을 정리한다. 나야말로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확인한다. 3층 교실에서 생활하는 나는 일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셈이다. 1층, 2층, 4층, 5층, 강당, 운동장 여기저기 움직이기에 적당한 위치가 아닐까 싶다. 안 움직여도 되는 업무를 정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오늘은 어디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다음 주에 있을 새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반 자료가 아니라 학교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방송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한데 만드는 것까지가 내 일일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컴퓨터로 뭔가 뚝딱뚝딱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만들기로 한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 다음 주에 있을 캠페인 활동 모습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다. 아침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또 전화가 온다. 다다음 주에 6학년에서 흡연 예방 교육 마술쇼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학교 방송 설비를 문의해왔다. 또 다른 아침 방송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영상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전화까지 모두 받고 나니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교실 불을 끄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든다.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 앉아서 핸드폰 을 살펴본다. 하루 종일 읽지 못한 알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 일일이 확인하고 답하고 하는 그 당연한 행동들도 뭔가 일 같아서 하기가 싫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했지만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쭉 떠올린다. 그리고 리마인더 앱에 들어가 알림 설정 날짜를 슬그머니 하루 뒤로 늦춘다. 그 알림들은 오늘 아침에 이어 내일 출근길에 또다시 나를 반겨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익숙해져서 그런지 정신없는 이런 생활이 당연한 듯 여겨진다. 물론 매일매일이 이렇게 바쁜 것은 아니다. 또 몇 주가 지나면 여유가 생기겠지 하면서 일단 또 버틴다. 그때까지만 열심히 해내자. 아침에 리마인더 알림 없이 출근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첫 출근. 그날의 들뜬 마음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기대가 됐다. 들뜬 마음에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고 군대를 다녀왔다. 그렇게 아이들 앞에 또 한 번 새롭게 다가갔다. 그리고 갓 신입의 티를 벗었다고 여기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마쳤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마주한 채로 글을 쓴다. 나는 지난 날 걱정과 망설임을 후회한다. 지난 날의 투덜거림에 스스로 너무 속상하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려고 노력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직업으로서의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의 우리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 잔말 말고 힘내서 더 노력하자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 또 중얼거리면서 나는 일어선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자. 첫 발령을 받고 나서 학교 생활에 겨우 적응했을 무렵이 생각난다.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수업은 하는 둥 마는 둥 허둥거리는 사이에 흘러갔으며 학교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생소해서 하나하나 익히고 적응하는데 온갖 힘을 쏟아야 했다.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긴장의 연속이었고 여유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바로 주변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이었다. 주변 선생님들, 학년의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챙겨주었다. 하루는 방과 후에 예정에 없던 전 교직원 회의가 갑자기 생겼다. 별 생각 없이 회의 공간으로 올라간 나는 깜짝 놀랐다. 벽에는 발령 100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플래카드에 담겨 붙어있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발령 100일제를 기념하는 파티였다. 파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떡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고 과일과 과자도 테이블마다 준비되어 있었다. 케이크를 잘라 축하해 주신 선생님들과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 씀씀이의 감동받아 나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학교 생활도 할 만한 것 같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큰 고민과 당혹감에 빠지게 되었다. 1학기를 마치는 날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떠나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9월에 발령을 정기적으로 내지 않도록 규정이 바뀌어 보기 힘든 모습이다. 첫 발령을 받았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월에 선생님들이 많이 오고 갔다. 그 당시에 내 기분은 허망함과 속상함이었다. 이제야 조금 적응했는데 이제야 선생님들과 친해졌는데 이제야 내가 조금 무언가를 알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기분이었다. 성별회라는 이름의 회식을 가지면서 마음속에 아쉬움이 크게 몰려와서는 혼자 울컥했다. 이렇게 6개월마다 만나고 헤어지는 생활을 어떻게 몇 십 년을 해야 할까. 아이들이랑 1년을 보내고 헤어지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고 오묘한데 선생님들과도 매번 만나고 헤어져야 하는구나. 나는 누군가와 싸운 관계가 끝나고 헤어지는 것 자체를 잘 못 견뎌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학습지를 하며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한 학원과 학습지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그 시기에도 나는 굉장히 슬퍼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마저도 나는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누군가와 정을 쌓고 또 다시 헤어지는 과정 자체를 버티기 힘들어했던 것 같다. 성별회에서 느꼈던 헤어짐의 아쉬움과 슬픔은 첫 여름방학이라는 큰 선물로 금세 잊혀졌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이제는 내가 선생님들을 떠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군복무를 위해서 휴직을 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 회의하던 도중에 앞으로 나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다. 섭섭함과 아쉬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부담감과 민망함이 뒤섞여 무슨 인사말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에 교내 메신저로 다시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모두에게 보내고 떠났던 기억만 남아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알던 나를 배웅해 주었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또 한 번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교의 분위기를 익히는데 힘써야 했다. 군대를 다녀온 후로는 9월에 인사발령을 내지 않게 바뀐 덕분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속상해하면 되었다. 그렇게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올해가 되었고 올 겨울에는 내가 이 학교를 정말로 떠나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다. 첫 발령을 받던 해에 1학년으로 입학했던 아이들은 올해 6학년이 되었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이 학교를 졸업한다. 나는 아이들만큼이나 이 학교에 오래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정이 들었다. 첫 학교이기도 하고 올해 근무했고 다사다난했기에 학교를 옮기는 기분이 아직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선생님들과의 첫 헤어짐에 힘들어하던 나를 보고 한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떠올리며 또 한 번 잘 이겨내보자고 다짐을 해야겠다. 다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사람 사는 거지 뭐겠어. 교직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좋든 싫든 언젠가 어디에선가 다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그래 아쉬운 만큼 다음에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근무하게 될 수도 있는 이 학교까지도 지금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더욱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위에서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이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공감이 되는 말이라 조심스럽게 적어보려 한다. 나랑 성격도 일처리도 하나도 안 맞는 저 사람이랑 평생 같은 직장에서 매일 마주한다고 생각해봐. 어휴 나는 그게 더 속상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